어디야 여기지? 기운빵? 자 뺏어놔 뺏어놔 좀 깔았어요 나 바로 살 소리 중 올라와 볼게요 적배박스 양념 적통선 나왔다 적통선 왔다 빠짐 적배박스 2개 총속이 개폐해 총속이 총속이 개폐해 나이스 우편 누군지 못봤다 준형님이랑 준철이 형 준철이 형 오른쪽 고정이야 그냥 바이크 퍽 하나 아 스냅이 앵마리 아 아깝다 세게 먹었는데 어 또 한 40? 응 끊아야지 오케이 오른쪽 고정 오른쪽 고정 오른쪽 고정 오른쪽 고정 빙 먹고 사가지고 어 뺏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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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킬 9시 킬 총 뭐야 송속이 방 하나 킬이래요 위에 연방방 까놨어 위에 대중앙 가볼까 배고 안먹어 배고 안먹어 배고 안먹어 9시 송속이 9시 송속이 저 개고망 한번 가볼까 우리 배고망 안돼요 우리 배고망 배고망 아 이곳이 잘 이곳이 잘 방 방 방 방 방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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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기 방이 코가 나 1순위 옥전 방 오른쪽 오우 다이스 아으시나 옥아 신나옥이야 나팽 아웃이야 정패스 하지마 방아나 아웃이야 방아나 아웃 정패스는 안가? 위에 연마가나 방, 방이 폭탄을 해 죽었어 오른쪽 나홉지 정패스 이번에 중웍 한번 쏘볼까요? 끈덩이 있거든 이거? 아 전덩이야? 그럼 연마그룹 팀 좀 빼볼게요 연마가나 이거 중홍 오픈인데? 이거 우리 왼쪽 연막 치고 그냥 주루룩 패스할까요? 연막 없나 우리? 오케이 오케이 패스 우리 패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왔다 노릴빙 아 중홍 하나 중작 둘 중작 둘 적배로 둘 아 까비 패스하니까 노릴빙 빼고 가야겠네요 왠지 귀가 cute 방 있고 전방 간다 방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다 representa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빙빙빙빙빙 방사나 땡겼습니까 우리 주먹올렸다 빠질께요 하나 양만이 있어 저 그냥 오빵으로 땡겼어요 오빵 갈께요 그냥 저거에 피해 저거에 더 피해 어디에 있지? 기운빵? 번디 하나 번디 하나 번디 하나 있어요 기운빵 통 맞았다 개피 개피 를 쥬아 오빵 주시 피해 피해스나 개구조가 있어서 적베스나 있어 그냥 설 몰입되어 적베스나 적베스나 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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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단 적베스나 왼쪽 적베스 피해스만 찾으면 돼 자 충격지름 자 뺏어나 기운빵 우리 방 뚫었고 적베스나 셀아 좀 깔았어요 나 바로 셀 내가 태국 지나서 봐줄께 네 봐줄께 돌겸 내려온다 돌겸 내려온다 돌겸 내려온다 오우 오우 통 하나 Logo nova Lo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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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다 저 흙이 자ытmm 저 중부 튈게요 일단 종 올라가볼게요 저 빼빡스 양념 저 빼밀죠 저 빼먹는 자리 닦아줄게 적통 잡는게 수월할거야 제가 까놨어요 아이고 겹쳤다 나이스 이거 중호 중이 되요 중호? 네 중호가스 중호가스 둘 다 피 둘 다 갔어요 까비 아 왜 중호 먼저 찾고 갈까 그랬다 계속 내려오고 가자 중순아 중순아 오빠 한번 뭐야 뭐야 중대로 온다 이거 중대로 온다 이거 지금 내려와있어 박스 쓰나 뭐야 이거 중앙 이거 중킬지 계단 하나 더 계단 하나 더 저기 쓰나 없어요 일단 중대로 온다 고개 오른쪽 깔짝이야 초코요 양념 스는 없지? 네 스는 없어요 방위바나 중계단 머리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개구앞에 개구앞에 하나 설대랑 일곱이 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거 설대 위에 하나 있어요 계단 계단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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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전방 오 왼쪽 각잡고 있다 하나 하나 왼쪽 서서 각잡고 있어 이거 방개구 방위바나 방위바나 기계 체크중 기계 체크중 개구 탔다 개구 하나 개구 하나 개구 하나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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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문형 양만이 아 한바퀴 더 하죠 이거 원래 두바퀴여 두바퀴 5승 할 때까지야 그니까 여덟 맵 해가지고 그전에 5승 먼저 딴 사람이 이기는거에요 일단 우리가 2대1 지금 접핑 나오는거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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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란드 영양 홀란드 이거 낚시조심 연마갔다 이거 탐욕 나오고 한국인 한대 어 한국인 좀 깠어 한국인 어 저도 한 두대 다리 두대 아 주문용 홀란드 영양 홀란드 영양 중오픈인가 중오픈이면 이거 패스까지 이거 오케요 나 개구연마 하나 빙하나 까놨어요 확인할게요 그냥 적 빼서나 당긴거 조심 패스할게 이거 옥셋이다 패스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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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온빵 폭 제가 넘겨줄게요 그냥 바로 가야돼 뭐 날라온다 뭐 날라온다 뒤치기 조심 나이스 건디있다 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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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거 같은데 한국인 깊이 한국인 어디 어 주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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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빼서 빙온다 저 빙 전Please 저 Term 소ót팀 저 캐릭터 적소팀 사 까지 적대 총 쏘기 암 아이 하나밖에 안보여 중앙 하나 저 통수 나왔다 빠짐 전진 2개 시간이 안되는데 총 쏘기 대패 자군이 승리하셨습니다 2개 반전 일시렁 1개 오우 나이스 아 이걸 날네 8시 9시 5시 맞습니다 2개 크리스로 2대이 쪼뜻게 잊어 여기 털랑? 패스할게요 저 녹강으로 나이스 저 디봄 이거 옷방 연막 제가 먼저 찍게요 일단 나 방 깔께요 나 이게 뭔가? 포가나 이거 옷방 올리면 그냥 안테나 위에 구핑 칠게요 그냥 야만 말고 있잖아 한국인 계세요 아 야 골고래야 골고래야 이거 패스했다 하면 만약에 옷방 작업 좀 해주세요 저 주목 칠게요 그냥 한국인 계세요 한국인 나이스 옷방 작업 해줄래요? 포가나 킹하나 패스하나 패스 패스 ㄷ다 ㄷ이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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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중 마지막 중 중 망간다 이거 양념이야 네 이거 패스 안 들어갈게요 나 패스 모아주세요 제가 찍을게요 이거 안테나 보지 마세요 안테나 삥하나 옷방 계단 위 저 방 그냥 9시에 있어야겠다 방이 들어오는거 한번 쏠게요 그냥 난 제가 알맘 먼저 꼭 방전 막아라 네 확인요 확인요 기계 하나 있고 기계 둘 도문용 세네 방에 삥 하나 포가나 내가 개그 봐줄게 개그 안에 하나 개그 방 가는거 보니 개그 방 가는거 보니 여기 기계 패스에요 개그 하나 개그 안에 하나 네 니네 수는 없어 확인요 네 이거 중 올라간다 중 올라가는거 같은데 오글림 하늘핑 찍혀 오글림 슬퍼핑 하나 오빵있다 오빵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 조심 기곤빡 기곤빡 건디박스 건디박스 아 너무 망설였다 폭 가고 바로 주먹 봐야되는데 왜이렇게 오빵을 바로 올라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오빵이랑 응 한 번에 치면 그냥 하늘빛 무조건 칠게요 그냥 오빵이 엄마 하나 오빵이 나 한 번에 엄청 하나도 안 해 하늘빛 무조건 칠게 오잉 인υ 홀란드 전부가 연방하나? 폐트봉이 연방하나? 오빵하나? 오빵하나? 오빵삥하나? 오빵있었어 일단 오빵 올라왔다 기움바 폭폭삥 저도삥 오빵폭하나? 체크한방할게 대구중하나 대구중하나 오빵하나잇은 그대로 PS 저 낙방 패스필 낙실방 패스없어 오빵발 방이 스나다 이거 방이 스나같아 두기다 소리 저 템없어요 이제? 중소리 중소리 저 스나 비계였거든? 패스하나 나갈래? 패스하나 했어 나와도 될거 같은데? 패스하나야 방 조심하세요 비계의 비계의 양념 나이스 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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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오빵아봅다 방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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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빵아봅다 방이야 방 evalu기 그리고 예단 나이스 예단 추워 저희가 한투명 계속 괴롭히는 이놈 오빵 예맘하나 빠른 거 조심 중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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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온파 여기서 포가나 나 9시에서 7시 가는거 없어 아니 포하라 더 문용인용 나 연방 하나 나 연방 대학 깍게 아 피해 되게 피워 나이 삥하네 나이 삥하네 오.. 오빵게 삥하네 삥하네 올라왔다 올라왔다 우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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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요 중고포가나 저 기계할게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 없이 하려 철대 하나 없이 하려 개가피 하나 개가피 하나 개자 개피 개자리얼 개피 아이고 못잡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내가 죽어서 아이아이아 괜찮아요 아이아이 낚싯밥 한 번 안전하게 해볼까요 계속 한 번 제가 이만 먼저 아니면 붙으실때 저도 같이 붙어드릴게요 양가그 오빵기단 올라왔다 올라왔다 꼬빵 없다 꼬빵 없어요 중작 수납 이거 우리 오빵 한번 밀어볼까요? 이거 왼쪽에 제가 삥 두개 굴리고 내려갈게요 앵글 폭우 아 오케오케오케 일단 오케오케 자 앵글에 삥 하나 형 두개 쭉 뺐다 쭉 뺐다 쭉 뺐다 빠질게요 빠질게요 저 삥 저 삥 앵글 앞에 엄마 하나 강의 미쳤어 강의 앞에 대구 순아야 네 강의 엄마 하나 대구 기계쪽 오빠 먹었어요 대구 기계쪽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앵글 드셔 주실래요? 여기서 낙취할게요 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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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쓰나 방에 쏠걸 나 순간 저 아홉시 가게 피라카는 줄 알고 중계동 올라가는 소리 중계동 올라가는 소리 아깝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걔는 운이 될 듯 얼룩 안지 어? 옥방이나 건넬네? 아 기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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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중계동 일고리 순계동 진정 때문로 끝났어요 나 일곱시에 피어나가 났어요. 안에. 폭탄이 미세지 않았어. 아까 피카고 일곱시에 나간 적이 없는데 피카 먹더라 그래. 일곱시에 안에 갔어. 어쩌지 먹더라 그래.